아 아 근데 이거 둘 다 너 안 아팠니 귀만 땡기는 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납치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네 안녕 으 으 으 으 으 한 번 해서 가 5 으 으 아이가 괜찮다 아이가 아이가는 뭐예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아이가 이거 뒤에 붙여 아이가 맞다 아이가 맞다 아이가 아이다 아이가 그렇다 아이가 사이다 먹을래? 태양은 사이다 먹을래?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이러던 살 찌겠어 오늘은 중대 발표 아주 중요한 소식을 두고 왔는데 팬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팬들도 계속 기다려왔던 거야 좋아할 거 같아 그리고 몇 분 눈치를 쟤더라고 하지만 나도 오늘 열심히 발표해보지 기대해 오늘은 화이팅 여주인공 나 뛰라고 해 예쁘다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예쁘다 아이가 마 누나 예쁘다 아이가 간다 빠이 노은우 이리에서 이리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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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실패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가 꿈 너무 났지 오늘은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죠? 아주 오늘의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인어공주 빈 그리고 타이드 마이 2백일 와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다고 200일 됐지? 하지만 너무 행복하군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트윈이랑 비앱을 하는데 팬명 이름 너의 이름을 내가 오늘 드디어 밝히는 날이야 와우 와우 너무 행복하군 항상 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팬명 이름이 뭐야? 라는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던 이름이 드디어 공개가 된다고 사실은 내가 맨날 갖고 있는 우리 짝꿍 트윈이 인형 있지? 그게 바로바로바로 여러분이에요 나의 짝꿍 마이 러버 사랑해 너무 맛있다 먹으니까 저거 살려 진짜 소화 그럼 네네네